펌프 맥스는 먼저 운동하기 전에 발로 여기 부분 이렇게 강도 조절하는 부분을 누르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 주어야 됩니다 이게 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치면 여기 끈, 끈 있죠? 끈을 이 사이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빼셔도 되구요 근데 끼워주고 운동하는게 싹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은 1에다 놓고 하세요 1,2,3,4,5가 있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은 1에 놓고 하시면 됩니다 벽에다가 완전 붙이는게 아니고요 살짝 띄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리고 단계를 처음에는 1단계 하세요 자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천천히 하는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하셔야지 관절에 연골에 무리가 안가고 골반이나 허리에 무리가 안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번 하고 그 다음날 200번 그 다음에 300번 그런 식으로 천천히 늘렸다가 어느정도 1단계가 적응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올려주세요 저는 집안에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어디든 가지고 다닐 정도로 편합니다 편하고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천간소음이라든지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연골 같은데 무리가 안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펌핑하는 내려두면 펌핑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안가요 그리고 소음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잠깐만 운동해도 다리에 힘이 더 갑니다 제가 아가씨 때 물리치료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닭다리에 비교합니다 닭다리가 우리가 토종 닭은 밖에 열심히 뛰어다니까 근육이 질깁니다 그래서 더 맛있죠 우리가 토종 닭처럼 근육이 발달되어야지 간절을 잡아줘요 안그러면 간절을 잡아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무릎이 살짝 연골이 많이 닭아서 자전거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잘 버티고 사는 이유가 저는 무릎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무릎 주위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매번 환자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무릎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이 들어도 무릎을 수술을 할 경우에 예우가 달라진다 무릎 주위의 근육과 장단지의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낫고 빨리 좋아집니다 꼭 저 꼭 추천합니다 그럼, 저기, 다음은 네, 다음은